X-D의 메인보컬 기억해 혹시 우리 손높이 여러분 제가 소속이 어디죠? 뭐라구요? 그렇죠 제가 또 EXID의 메인보컬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EXID의 곡을 가져왔는데요 X-D의 메인보컬 X-D의 메인보컬 advancements X-DYour X-Dne X-D X-D 지금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좀 추우신가요? 괜찮으신 분도 있고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 곡까지 따뜻하게 마음을 데펴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한번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앞에 소녀분들 너무 귀여워요 황한 불빛 나의 짤랑 내 맘 반복되게 너의 아는 일 그래서 천 번을 말해도 그 한 맘 동봉 빛 황한 불빛 전화와 노래 누르던 아파만큼 헤어졌던 사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뒷걸음질 진면 다가가고 있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또 약속하도 무려 우리 함께 눈뜨를 얹힌봐 나의 그대 내겐 찾으라는 건 그댄 사진 내겐 사진 내가 상탈하고 꿈꿎은 사람 그대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고 그대 꿈꿎은 사람 우려 우리 함께 담드는 이 방 내겐 찾으란 거 내겐 사진 내겐 사진 내겐 사진 제가